자, 유스원이 부릅니다. 다음 곡은요. 못난 놈. 여러분, 아는 노래가 나오면요. 같이 힘차게 따라 불러주세요. 출발합니다. 또 사는 게 쉬운 거냐. 부단히 벗고 살려네. 찾기 났다고 이어 또 끝이 생각나지 뭐 하는 거냐. 무슨 정보를 못 쓰신 거냐. 두 껌이 파도 낸 사람. 기도하지 않으니 그리 가르쳤고만. 두 껌이 파도 낸 사람. 두 껌이 파도 낸 사람. 구멍당밤에 배웠으냐. 못난 놈. 번벅한 향이 자칫 낫다고 자칫 버리신 이 생각 나지도 않은 거냐 무엇을 추워 먹던 그 못하신 거냐 눈덩이 탈툰 인생아 공가루게 살라고 그리 가르쳤고 거기에 겨지냐 몬달로 또 다르게 흐리져버린다 두 다리 먹고 잘자니 자칫 낫다고 자칫 버리신 그 못한 것은 이제 않은 거냐 까지 바라 감사합니다.